구독,좋아요,둘러주세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 이번에 나눠볼 얘기는 뉴욕시 공리학교 학사 일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9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면 수업이 시작이 되죠. 이거는 뉴욕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적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9월부터는 5일 내내 대면 수업을 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가이드는 대통령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시가 이번에 2021-22학년도 학사 일정을 발표했는데 몇 가지 좀 새로워진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계약은 우선 9월 13일부터. 계약이라는 게 딱 정해지면 뉴욕시가 늦어요. 그렇죠. 노동절을 지나서 바로 하는데 9월 13일이면 노동절 일주일 더 지난 다음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선택권은 줬어요. 이거는 강제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에 따라서 안 하겠다는 부모는 안 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행이네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는 대면 수업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곧 16세 이하 백신 접종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들도 아이들 많이 마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뉴욕시에 좀 새로워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준틴스데이. 준틴스데이 뭔지 알죠? 준틴스데이. 준틴스데이. 그런데 1865년. 1865년. 6월 19일에 텍사스도 마지막으로 노예를 해방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을 기해서 미국 전체에서 이제 노예제도가 사라졌는데 그래서 그 기념한 준틴스데이가 이제 만들어졌어요. 이게 6월 19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6월이 준이고 19일이 19th죠.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쳐가지고 준틴스데이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노예해방기념일로 지켜지고 있는데 그동안 뉴욕시가 이제 이 준틴스데이가 공휴일이 아니었어요. 학교 가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2021, 22학년부터는 준틴스데이에도 학교 안 가는 걸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6월 19일이면 방학이 거의 6월 말이니까요. 네 그렇군요. 사실 6월에는 뉴욕시 공립학교들이 거의 수업을 안 해요. 뭐 카니발 데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퀸즈 브루클린 데이도 있죠. 뭐 노는 날이 좀 많긴 하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 개학이 늦으면서 방학 또 약간 늦게 하는구나. 뉴욕시가. 그래서 이제 2021, 22학년도에는 6월 19일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6월 20일. 올해가 아닙니다. 내년. 내년 6월 20일 처음으로 준틴스데이가 이제 공휴일로 하루 학교 안 가고 쉬는 날로 지정이 됐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컬럼버스 데이가 사실 미국에서 말이 많잖아요. 네. 이날 그 미국 컬럼버스가 이제 미국에 처음 개척해서 들어오면서 그 미국의 원주민들, 원주민들을 많이 희생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날을 굳이 컬럼버스 데이라고 해서 지켜야겠느냐. 그래서 이제 각 주별로 이날을 다른 말로 바꾸죠. 인디저너스 피플스데이라고 원주민의 날. 인디저너스 피플스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컬럼버스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인 평가를 다시 한 번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높죠. 근데 이제 이게 전체 미국에 한해서 된 게 아니고 각 주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들쑥날쑥은 한데 뉴욕주는 이게 아직도 컬럼버스 데이일 거예요. 근데 이제 뉴욕시 공립학교가 이날을 그 컬럼버스 데이 대신에 인디저너스 피플스데이로 바꾸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2021, 22학년도부터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올해는 언제냐면 이게 항상 10월 두 번째 월요일에 이렇게 되는데 올해는 10월 11일이에요. 그래서 이날부터는 뉴욕시 공립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컬럼버스 데이라고 하지 않고 인디저너스 피플스데이라고 한다는 거. 마지막으로 뉴욕시가 이제 2021, 22학년도부터는 스노우 데이를 없애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이제 눈이 오면 학교가 폐쇄되면서 학교를 안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학교 안 가는 날은 원격으로 수업이 가능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노우 데이를 없애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너무 속상하죠. 하루 쉬는 날인데. 하루 쉬는 날인데 이 날은 쉬지를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왜 그 선거일이 있어요. 11월 2일. 맞아요. 이 선거일에도 원래는 쉬어야 되는데 이 날도 학교는 폐쇄하지만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그럴 거 같아요. 드블라주 시장이 학교 열이 굉장히 강한 거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스노우 데이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접했을 때도 어차피 눈이 와도 쉬지도 않거든요. 학교 그냥 오라고 그래요. 네. 자기 아이들도 어렸을 때 눈 오는데 열심히 걸어 다녔다며. 그래서 항상 눈이 폭설이 내릴 거라는 예보가 나오면 교육청 페이스북이 난리가 납니다. 확인하느냐고. 학교를 가면. 아니요. 안 간다고 빨리 말해라. 왜 말을 안 하느냐. 늦게 말하거든요. 아주 라스트 미니까지 기다리는구나. 그래 놓고 간다 안 간다. 정말 눈이 많이 올 것 같은데도 오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밑에 댓글들이 많이 달리죠. 욕을 욕을. 그런 욕을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요. 유저지는 눈이 살짝만 깔려도 학교 폐쇄돼요. 절대 오지 말라고 그러고. 한 헬프데이라도 해요. 그래서 뉴욕시는 이런 게 좀 답답한 편이에요. 그러네요. 이게 학교에서 집이 가까운 애들이야 문제가 없지. 그렇지 않은 애들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스쿨버스도 미끄러질 위험도 있고 선생님들도 멀리 살면 오는데 힘들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거는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라고 하는 이 결정이죠. 화가 나는 우리 뉴욕커들이. 스노이데이 없앤다고 그러라 하겠네 그냥. 그냥 자체 방학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뉴욕시에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엄마들은 자체 방학이라는 말을 항상 달고 다녀요. 자기가 판단해서 오늘은 학교를 보내면 좀 힘들 것 같다. 라고 하면 그냥 1년 중에 학교를 안 가고 빠져도 괜찮은 그 허락 날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날짜만 지켜서. 무슨 국위 영화를 얻겠다고 애들을 힘들게 학교를 보내겠느냐. 그렇죠. 누르는 날은 미국은 어디를 이렇게 나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위험하기도 한데 참. 맞아요. 뉴욕시가 그렇군요. 학구열이 강한 유튜브를 해주시죠.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뉴욕시 다음 학년도가 학사일정이 바뀐다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